요 스티로폼 옷에 명절이라서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스티로폼이에요 냄새 맡아보고 깨끗한거 주워 오시면 되요 저도 주워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위같은걸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요 잘 들어가요 쉬워요 구멍을 내세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분 죽으면 다 모아놔요 헛들을 모아놨다가 이런데 저는 되게 스티로폼이 여기도 그렇게 스티로폼에다가 했죠 이렇게 하면 되요 큰돈 뭐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로 이렇게 해서 바텍을 넣고 그 다음에 살충제 이거를 넣어주세요 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살충제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요 고루고루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화분 거름이나 안 그러면 유기질 비록 좀 넣어주면 좋아요 바텍을 위에 덮어줍니다 바텍을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삽수 꼬기 전에 물을 줍니다 물은 물은 뭐해도 이 흙들이 다 마른 흙들이라서 이렇게 주면 얘들이 축축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겨순을 뿌리 없는거 겨순을 따가지고 이렇게 고추 두개가 달렸습니다 꽃도 계속 피고 있고 네 이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삽목판에다가 어제 제가 저희 농장에서 가져온 이 고추를 다 심을 겁니다 심어서 썰이가 와도 고추를 따먹을 수 있게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을때 여기다가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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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를 이렇게 심을때 고추를 꽂고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계속하면 됩니다 고추 대를 자를 때 여기가 마디잖아요 여기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고 그러면 마디가 흙 안에 들어가게 해주면 풀이가 여기서 빨리 나오겠죠 네 생장 다른 것도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고추도 이렇게 요 부분이 묻히게 꽂아주세요 자를 때도 자 자를 때도 이렇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를 띄주는 거예요 여기가 올라간 시작점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딱 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어디에 띄주냐 여기 요거 보고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딱 띄주는 거예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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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 생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요건 다 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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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파리 큰 것도 띄주고 네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해서 썰이가 와도 계속 고추를 한번 따먹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큰 잎을 제거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큰 잎이잖아요 이걸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흙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게 빨리 뿌리가 나와요 요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 꽂았어요 이렇게 꽂고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자 물을 이렇게 흠뻑 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어느 정도 얘들이 자리 잡았다 그 느낌이 와요 싱싱한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지금 최대한 물을 흠뻑 위에서 물이 이렇게 물을 듬뿍 많이 줬죠 그리고 이거를 반거늘에 놔두는데 오후에 햇빛이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싱싱해지면 하루에 한 번만 물 줍니다 티가 나죠 뭔가 모르게 근데 이거는 꽂은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여기 옆에도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